잘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, 저 사람을 나라로 구했나, 내가 뭐 하려고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. 안녕하세요. 용산권 할매회당입니다. 감사합니다.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해 한 해도 정말 즐거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.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시간에 범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범띠들 굉장히 사납고 굉장히 강한 띠죠. 어떤 무리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고 어느 때는 내가 났었기 때문에 오해랑 좀 아니면 구설이 좀 많은 그런 띠 중에 하나예요. 이 범띠들이 이제 올 운세를 제가 보자면 24살 무인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술로 인해서 사고라든지 시비가 조금 많이 보여요. 인간 구설이 보이니 그것만 좀 빼놓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크게 건강 운이나 아니면 인연 운 같은 건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36살 우리 병인생들. 올해는 뭐 잘되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. 저 사람은 나라로 구했나. 그렇죠. 36살 우리 병인생들은요. 올해 굉장히 승승장부하는 운이에요. 나라로 구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올해는 뭔가 추진이 있고 내가 뭐 하려고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.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개인으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게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운을 봤을 때는 도전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. 인연 운도 좋아요.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으신 분들 좋은 인연도 들어오고요. 또 결혼 운도 들어오고 건강도 그렇게 뭐 나쁘다.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건강은 좀 주의하셔야죠. 36살 우리 병인생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. 48살 우리 갑인생. 몇 년 동안 풍파가 좀 많았어요. 인간의 풍파. 가정으로 풍파. 내가 결혼하고 잘 사고 있다 하더라도 한 2, 3년, 3, 4년 이 사이에 이별수가 있고 가정이 좀 깨지고 힘들었던 운인 것 같아요. 이 갑인생들이요.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. 금전운이 좋다는 거예요. 건강으로 보자면 생식기, 위, 간, 소화기간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안 좋으니 그것만 빼놓고 나면 그다지 48살의 갑인생들 나쁘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. 그리고 3, 4년 동안 가정이 깨지고 이별수가 있었고 그랬던 분들도 올해는 새로운 연인, 새로운 인연, 가슴이 좀 뛰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. 달래있는 한 해. 그렇죠. 60살이죠. 이민생. 이민생들이요. 도안이 뭐 뭡니다. 10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요. 사고수라든지 건강을 조금 조심하시고요. 그래도 이민생 중에서는 그래도 4, 5, 7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나마 좀 고비고비 좀 넘길 수가 있다 그래요. 그러니 기운 좀 내시고요. 정말 내가 힘들고 답답할 때는 올 한 해 연초에 좀 본인들이 이런 무속이나 이런 걸 좀 믿고 다니신 분 같으면 액매기 같은 거라도 조금 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72살 경인생 가지신 분들 범띠 가지신 분 중에서 72세 경인생 분이 최고 낳아요. 베스트예요? 네. 즐거운 일도 많고요. 가정사에 경조사도 굉장히 많고 자녀분이 결혼 안 하셨다. 이런 분들 계시면 짝도 있고 손자, 손녀도 품에 안 줄 수 있는 기운도 많고요. 또 묶여있던 땅이나 부동산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한테 건강 문제는 이제 그 연세가 됐으면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외에는 금전이나 내가 골치아파트인 거를 좀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기운이 좋아요. 그래서 경인생 가지신 분들 올해는 그래도 어쨌든 좋고 이가에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까지는 경인생 범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참고로 알아두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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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